춘천지검 강릉지청은 25일 지난 2012년 발생한 강릉시멘트 광산 붕괴 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안전관리자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채광활동이 붕괴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해당 사면의 일부 절단면이 경사각 70도 내외로 형상됐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완만한 계단 형태여서 설계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강릉지역 시민단체가 지난 1월 한라시멘트 광산 붕괴 사고가 자연재로 결론한 것과 관련해 조사가 부실하다며 재조사를 요구하자 다시 조사를 벌였습니다.